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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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두짝바땀에서 비단 나와요 비단 비단 나와요 한 번씩 해야 되요 그리고 그 꽁담만 건 송화색으로 하나씩 해 뭐 아니 여기 그렇게 나온다니께 비단이 막 나와부러 이제 둘째 박에서 비단이 막 나온께로 이제 뭐라냐면 일이요. 흥보가 지금 각시한테 어찌 나왔던지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소년 의복이 그리웠으니 얼마나 못 입었으면 소년 의복이 그리웠으니 마음껏 콜라보소. 무엇이 좋은가? 그러니까 나는 평생 소원이 또란 송화색 사무장 초고리가 제일 좋습디다. 영감은 무엇이 좋소? 하고 또 물어봐. 나는 제비 은공을 생각하더라도 끊지 않는 흑공단이 제일 좋대. 그러니까 끊지 않는다는 말이 뭔 말이야? 더러워지지 않는 더러움을 타지 않는 흑공단이 요토한 거여. 끊지 않는 흑공단이 제일 좋대. 그럼 영감이 뭔지 한번 꾸며보시오. 흥보가 흑공단으로 한번 꾸며보는디 하고 나오잖아요. 세상에나 서로 그 헐벗고 굶주리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썩 그렇게 왠까 비단이 나와갖고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어마어마하게 막 하늘 땅 닦게 막 나오는가 집 가득 막 찰만큼 막 나오는 거야 비단이. 공개로 그렇게 해서 꾸며보는디 흑공단 망근 흑공단 각근 흑공단 저구리 흑공단 두루막 흑공단 바지 흑공단 행전 흑공단 벗은 흑공단 대님 흑공단으로 수근을 틀고 혹든 간의 맵시 흥복하느라 두 꾸민다. 성화색 땡기 성화색 땡기 성화색 조리 성화색 헐리띠 성화색 침마 을화색 탄이 성화색 고쟁이 성화색 소수끗 성화색 벗은 송화색으로 손수건을 들고 또 손에 맹시 솔직히 말해서 송화색 소속꽃까지는 아니지 그거는 갖다가 무명으로 크니 해서 입어야 해요 근데 얼마나 송화색에 포근이 졌으면 송화색 소속꽃이 뭐죠 소속꽃이 송화색 소속꽃이면 오늘날 빤스요 빤스까지 송화색을 온몸이 그냥 노랗게 물들겄어 송화색 빤스까지 입으면 송화색이 이 색이야 송화색 그러지라 그게 송화색이야 화려하고 고상하고 고상하고 극취로 화려하고 극취로 깨끗하고 그런 색으로 딱 입겄다고 또 그러니까 둘이 하나는 제비 모양 하나는 뭔모냥 그렇게 하나는 깨꼬리 모양 하나는 제비 모양 꾸미는 거요 드러니 하나는 끔께 너 남자들이 흑꽁단 잘 입으면 얼마나 멋있어 그러지만은 뭐 흑꽁단 버선하고 흑꽁단 데님까지는 그렇게 해버리면 징그럽지 버선은 이놈으로 해야지 솔직한 말로 송화색 버선까지 말도 안 돼 뭐 버선까지 송화색으로 신으려고 그래 송화색으로 손수건까지 들고 그냥 온몸을 뇌런히 하고 아이고 참말로 이건 그 해악이지 해악 그렇게 이제 그동안 모든 거 포함진 거 이렇게 했다는 거요 이런 게 참 이런 게 지금 바로 해악이라 빤스 까정 버선 까정 손수건 까정 자 합시다 우리가 이 멋진 지금 그 중심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핵 속으로 탁 쬐고 자 첫째 박 타지 말아 왜냐 된께 얼른 둘째 박 하던 것 하고 그것이 뭐냐 비단 타령 해악어 잉? 둘째 박 확 그냥 돈 타령은 하자 돈 들어와야 한께 우리가 잉? 돈은 돈은 우리가 맨날 들어와야 한께 우리가 돈 타령은 해 돈 타령은 하고 둘째 박 하고 이제 이제 오늘 맺어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가 우리 한 주 더 있잖아 우리는 우리 수요밥만 아니 화요밥만 그려 그때 비단 타령 나가는기야 하루 더 있어요? 하루 더 있어 우리는 5주 째 5주요 응응 오늘 다 나가신다 응? 자기야 뭐 나한테 쉬죠 뭐 안 뛰어 그냥 선생님 힘드시잖아요 글쓰간디 난 괜히 쏠꼬디질라고 하네 아뇨아뇨 아뇨 뭐 이렇게 잘해주고 그래 아니 5주니까 갑자기 깜짝 놀래려고 그래 근데 아니 근데 왜냐면 해야만 해 왜 해야만 하냐면 3 어쩔 때는 또 3주 들어있을 때도 있다 아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 4주 있다고 그럼 잘라먹으면 그때 그때 쌤 연말도 됐는데 아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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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딸랑 받아 먹것입니다 딸랑 받아 먹것입니다 큰 선물 주셨네 자 어찌 떨어보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오 돈이 1만 9만 양이라 시작 어찌 떨어보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오 돈이 1만 9만 양이라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보가 좋아하라고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돈과 쌀 이렇게 놓고 보니 돈과 쌀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러오그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러오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워봅시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워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거 보리띠 춤이라도 한번 추워봅시다 흥보가 돈 한 쾌를 들고 논한디 흥보가 돈 한 쾌를 들고 논한디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두 번째 박에서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좋아요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막 힘이 나네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산구건술의 바퀴처럼 맹산구건술의 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살 지구원을 가진 돈 생살살 지구원을 가진 돈 북이 공명이 붙은 돈 북이 공명이 붙은 돈 이 놈을 더 나아 이 놈을 더 나아 안아도 나아 안아도 나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르시구나 돈 봐라 두 번째 박에서 어르시구나 돈 봐라 여부하라 큰 자식아 하나 둘 여부하라 큰 자식아 건너 말 건너가서 너의 백군임을 오시래라 너의 백군임을 오시래라 너의 백군임을 오시래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어르시구나 절시고 하나 어르시구나 절시고 거기를 한 방을 먹으면서 하시면 돼요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어르시구나 절시고 시작!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어르시구나 절시고 여보시오 여러분들 하나 둘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말 들어보소 나의 한말 들어보소 구고자라고 자세를 바르고 하나 둘 구고자라고 자세를 바르고 하나는 타고 하늘 마소 하나 둘 하나는 타고 하늘 마소 하나는 타고 하늘 마소 엊그저 끝까지 박흥부가 엊그저 끝까지 박흥부가 문종은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 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이 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부를 찾아오소 박흥부를 찾아오소 나도 오날부터 김희놀출란다 나도 오날부터 김희놀출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나도 오날부터 김희놀출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나도 오날부터 김희놀출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조건대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잘 들으셨어요? 이제 그거는 차첨부터 다듬기로 하고 한참 이렇게 놀더니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이 박통 속에서는 쌀과 돈이 많이 나왔으니 이 박통 속에서는 쌀과 돈이 많이 나왔으니 저 박을 마저 타 봅시다 저 박을 마저 타 봅시다 무엇이 나오려는지 보게 무엇이 나오려는지 보게 흥복아 흥복아 또 한통 그렇죠 흥복아 흥복아 또 한통을 들여놓고 타는디 또 한통을 들여놓고 타는디 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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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궁을 주소 기다리고 타는거 주소 해 여 하우저고 해 여 하우저고 탕구여 기다리고 탕구여 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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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탕구 당그 당그 좋아요. 당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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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당그 당그 그치 그치 응으로 올리고 그는 조금 내려와요. 당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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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라 톱질이야 당그 요거라 톱질이야 톱질이야 이박을 타고들랑은 이 마을 타고들 양은 좋아요. 아무것도 나 고지를 말고 잘한다 법안 은금 은금 부화만 나오너라 은금 부화만 나오너라 은금 부화가 나오게 되면 에이 은금 부화가 나오게 되면 형님 갔다가 드릴란다 헤이 형님 갔다가 드릴란다 공부들 많이 해오셨네 흥보 마누라 기가 막혀 기다리고 하이 흥보 마누라 기가 막혀 좋아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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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달라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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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달라요 여부 영감 형제간 이라 잃었어 하이 여부 영감 형제간 이라 잃었어 저요 엄동 설안 엄동 설안 지 지 워우 폰 지 워우 엄동 지 워우 지 워우 나래 나래 지 시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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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 고 덕어 건 이를 나 고 고 덕어 건 이를 그렇죠 다시 할게요 나 고 고 덕어 건 이를 나 고 고 덕어 건 이를 콱 속에 들어도 콱 속에 들어도 그렇지 콱 속에 들어도 콱 속에 들어도 못 믿고서 못 믿고서 응보가 응보라 화를 내며 화를 내며 답답하구나 답답하구나 개집은 개집은 상하 상하 의복과 같고 의복과 같고 형제는 일신 형제는 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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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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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복은 의복은 떨어지면 해입기가 해입기가 쉽고に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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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입기가 쉽고には 해입기가 쉽고には 형제일신 수재건 형제일신 수종은 좋아요 아찬분 아찬분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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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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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다시 있지는 다시 있지는 못하는 법이다 못하는 법이다 못하는 어려워 시르륵 실 골 실 실 롱 실 롱 시 롱 시 롱 어허허헝 실건 실건 실이렁 실이렁 실건 실 ι 탕 셔티나 탕 끌려라 독질이야 재물이 이렇게 나온 게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갈등이 와 가족 간에 갈등이 와 거기에 이제 은원 관계가 얽히면서 다 근데 흥부가 주떼 있게 여기서는 주떼가 있네 물론 지금의 페미니즘이나 요새 입장에서는 어림택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흥부가 그러잖아요 벽연밋 송사라고 여자가 그렇게 이렇게 양념 내면 양타 넘어가는데 그러지 마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답다보구나 네가 계집은 상하의복과 같고 옛날 이렇게 유교 사상은 그렇죠 이제 계집은 상하의복과 같다 그러니까 헤어지면 바꿔입을 수도 있고 하지만 형제는 핏줄로 이렇게 혈연이라 떼어내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형제는 일신수족이라 그렇게 아참 번 뚝 떨어지면 다시 이어지지 못한다 그건 천륜이라는 것은 그런데 너 참 그렇구나 그런 거야 근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에요 너무 고리 타보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게 이제 믿었고 이럴 수도 없을 정도로 돼버린 지금 오늘날의 같은 입장에서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지만 이 판소리를 많이 판소리가 막 불리우고 판소리를 많이 사랑하고 듣고 그러던 시절에 이 소리를 하던 시절까지만 해도 강상의 윤리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눈물 짓고 그랬죠 아 그렇구나 저기 뭐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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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뭔 소리야 참 나 그렇게 했는데 이 영감탱이가 죽으려고 완전 그랬나 이러면서 어이 뭐지 어쩌고 저쩌고 영감탱이야 저기 뭐야 쌀 요만큼 나오고 이렇게 나왔음께로 돈 쌀 딱 반 갈라서 너는 형하고 살어 난 애기들하고 살랑께로 이러버리고 여자가 그럴 것이야 요새 같으면 그지만은 이제 또 그때는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박수 쳤어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그래 그러고 여자들도 그렇게 소름을 받고 그렇게 살던 시절인데도 그렇지 또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옛날 여자들은 지금 여자들은 이런 노래를 왜 해 아우 이거 파버려 이렇게 나와 옛날에 좀 듣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 이렇게 옛날에 사람들이 글을 쓴게 그냥 그랬다 하고 그 정서를 가지고 들으면 돼 엄동설한 엄동설한 음이 음 쉬 음 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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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운 날에 엄동설한 지구운 날에 날에 구박을 담어요 나오고도 온 이를 구박을 담어요 나오고도 온 이를 구박을 콱 속에 들어도 콱 속에 들어도 못 잊고 못 잊고 못 잊고 못 잊고 밑에서 못 잊고 시작 못 잊고 콱 속 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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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는 일신 수족이라, 수족이라 의복은, 의복은 떨어지면 떨어어, 떨어어, 떨어어 어지면, 어지면 해 입기가 쉽거니와 해 입기가 쉽거니와 해 입기가 쉽거니와 형제 일신 수족은 형제 일신 수족은 형제 일신 수족은 아참 번 아참 번 아참 번 뚝 떨어어, 가고 뚝 떨어어, 가고 어오, 거고 지면 지면 이어지면 아참 번 뚝 떨어어, 가고 지면 아참 번 또 따라가고 지면 다시 있지는 다시 있지는 다시 있지는 다시 있지는 다시 있지는 못하는 법이다 못하는 법이다 시르르르르 롱 시르르 시르르 시르르르르롱 시리르르르러 오에흥гаг 실건 실iding 오에흥 Irung 실건 실동 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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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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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리고는 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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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 롱 시리 롱 시리 롱 시리 롱 시리 롱 시리 롱 슥싹 톡 퀘 두 번째 막이 뚝 이러면서 거기서 비단이 나온다 비단이 나와 거기서 비단 다름이 좀 길어요 이게 좀 어렵죠 한꺼번에 싹 이렇게 나가기가 연습 많이 해보세요 그날 점검을 많이 해드린 다음에 비단 다름을 나가지고 좀 어렵지만 좀 바짝 귀를 기울여서 첫째 박 둘째 박이 만 어려워요 셋째 박은 이제 중무리로 타요 맨날 진상적으로만 타니까 그래도 그렇잖아요 세 번째 박부터는 저기 중무리로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한 통을 들여 놓고 이렇게 다 중무리로 타니까 저기 뭐야 괜찮아요 그래서 저기 뭐야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왕급을 조절해 놓고 그 다음에 난이도를 조절해 놨더라고요 어려우면 그 다음에 쉽게 난이 난이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왕급 왕급 이렇게 해놔서 우리 저기 회원님들이 그렇게 진진하게 해가지고 막 지치고 그럴 정도로 아니게 다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암배가 자 회장 저기 뭐야 고무님 어서 이제 하십시오 오늘 고수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요 새해 건강하시고요 그러면은 저기 뭐 우리 회원님들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х